지금 흐흐흐흐흐흐 너무 막 쓰는 것 같은데? 아! 아 나갔스! 모르고 나갔스! 아 근데 잠시만 아 아 재도전 아 아 재도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려고 해도 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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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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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프가 끝나겠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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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아, 욕심 안되고 50층만 가도록 하겠습니다. 45층때에요, 3번이라면. 그때 원기욕을 써야 될 것 같은데. 아, 내가 굳이 상관없을라나. 그때 원기욕을 써야 될 것 같은데. 아, 이거 편집해가지고. 앞에 대충 소개하는 영상하고. 모르고 나간거 하고. 처음부터 다시 붙여놓을게요. 45층? 아직 못 참고. 오케이. 이렇게错aan. 또 Mortal Kombat, 욕심은検집하다. 역시 그냥 film이 안잖아. 그것이 손에 있는, Oh, 그녀무가 힐링할 것 같아. 아직 그렇진 approximately 4시간 정도. 잠깐만요. aquarium abdomen medium 입니다. 아 나 왜 스택이 없냐 스택이 없다 스택을 다 썼어 스택이 없냐 스택이 없냐 스택이 없냐 스택이 없냐 좋아 좋아 감으로 원기 역할게 좋아 나이스 타임 잘 가고 있스 아 에너지가 없다 이제 좋아 안 돼 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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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완전 교체 시간만 이루어주고 좋았스 좋아 좋아 아 여기서 옮겨 쓰려고 했는데 늦었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지금 몇분 남은거에요? 지금 몇분 남은거에요? 8분인가? 9분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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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레를 좀 빨리 써가지고 돌리는게 더 낫지 않나? 릴레를 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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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낫지 If 릴레를 좀 더 낫지 않나? gage 빨리 잡지 않네 릴레로 재미있지 않나? 릴레를 조금 더 낫지 않나? 룰레를 좀ặn 아.. 완전 망했어 완전 망했어 에이.. 완전 망했어 거미는 거미로 써줘야지 여기가 몇 층이죠? 여기 몇 층이에요? 아.. 여기가 48층인가요? 바이퍼누스 어펜트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때려주시오 어디가?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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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른 스킬 쓸 시간이 없는데 아 이거 뒤로 못 간다 뒤로 못 가 풀어야 되는 것인가 너무 좋음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저 깨일 가능성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반지 바꾸고 말해뵈나보다 요게 몇 층이에요? 요게 50층 아니야? 감으로 가자 막기를 하하 안맞았어 덜 맞았어 반지를 바꾸고 한번 쓰는게 낫나? 애매하지? 안쓰는게 될 것 같은데 안될 것 같은데 되나? 아우 너무 아프다 안쓰는게 될 것 같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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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쓰는게 된 것 같은데? 안쓰는게 될 것 같은데? 안쓰는게 될 것 같은데? 맞다 가자 저피살기 가자 아...돌아야되는데 일로 안오나? 아 그렇지 타임...설페 타임...설페 마저 드시겠지 타임 한마리 잡았어 아 50층... 깨는거 아닙니까? 지금 13분 아니야? 타임 아...아...깼다 50층...아... 50층이면 어딜 갈 수 있다고요? 하도 윌 간다고요 맞습니까? 아...아...이 쫄병 나옵니까? 얘는 어려...뭐가 어려운거야?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요? 밀어내는게 좀 그런건가? 이 쫄병은 뭐하는겁니까? 아...체력입박도 하고...키가 작다고? 아... 씨드링 타이밍하고...원기욕 이런것만 잘 재미하는거라서 좀 더...가능성이 보이긴 하겠네... 그치... 후라인다 했었을 보면... 아...아직 1등을 차지했거든요...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슬펙 37,000에 289에 95% 템 요렇게 심벌 귀걸이를 바꿨지요 나머지 템이 없어가지고 맥맥 아예 끼고 있구요 맥커네이터 아예 카운목으로 바꿨어야 됐는데 카운목이라도 바꿨으면 좋았을텐데 아쉽구요 그 다음에 9% 또 그 댐 못보러 봤지 아 아쉽습니다 요렇게 끝